네,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전국 가요 스타쇼 헤어질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, 쏜 화살같이 빠르게 가네요 네, 벌써요? 이 시간만 되면 정말 아쉬워요 네, 많이 아쉽지만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요즘 전국적으로 너무나 바쁜 염정은의 무대를 끝으로 물러갑니다 전국 가요 스타쇼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원이었습니다 저는 김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바람이냐 구름이냐 강불이드냐 나에게 꽃지를 마라 돌고 돌아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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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나 여기 왔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꽃지를 마라 나에게 꽃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Micet Жаль 에라 잘났다 고 생각 많다 착각이들아 세상사를 원망 말고 마음을 비우고 살자 가진 게 뭐냐고 어린 게 뭐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이 인생은 바람 속에 또 오돌다 흩어지는 한녀가 부인 것을 이 인생은 바람 속에